오늘 전에 이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1,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인구조사를 토대로 행군 진영이나 수경 진영 등이 배치되었고 또 성막과 해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내용들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내용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전개를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진영 배치 또한 행군 배치 그리고 성막의 이동 등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스토리의 전개상 오늘 본문에 와야 할 내용은 정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그러한 전투에 대한 준비 방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랑하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약탈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탈자들은 단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자들이 아니라 한 민족, 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한 무기를 지닌 약탈의 프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전투방법, 전투기술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전투기술이나 전투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정한 사람의 처리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스토리 전개상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가 뭔가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 스토리 전개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엄천만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내면적이거나 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우아한 언어 생활을 하고 품위를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거룩의 중요한 부분이자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한 개인의 내면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은 굉장히 역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거룩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 바로 그러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전투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전투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그 스토리 전개에 딱 들어맞는 전투방법을 가르쳐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다른 이방민족과의 전투가 아니라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전투 그리고 죄와의 전투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이방민족과의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전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은 이방민족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게 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전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신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칼을 들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밖에 대적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밖에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의 전투에서라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의 거룩함을 지켜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과의 전투는 세상과의 전투는 세상과의 싸움은 세상과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사람들은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진영을 깨끗하게 할 것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현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환자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그들을 진영 밖으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공동체 사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불쌍해 보이잖아요. 치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피부암에 걸린 사람 또는 출혈병에 걸린 사람,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만진 사람을 교회에서 내 쫓으라 이런 말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요. 단지 문자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병들은요. 일반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은요. 무엇과 연결된 겁니까? 바로 죄와 연결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죄와 연결되어져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병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는 본문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성 그리고 죄의 확산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하고 휴학한 죄악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죄악들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뉴스만 보더라도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이제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냥 몇 사람씩이나 죽이는 사건들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작은 이런 거짓말, 도둑지 이런 거는 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바로 죄의 심각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결과를 인해서 죄악들은 파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은 단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물로 보는 것이 죄악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막 자라나요. 죄악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은 한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고 급기야 개인과 공동체 그 자체를 잡아먹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쉬운 예로 무엇을 이야기 많이 하냐면 바로 곰팡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곰팡이는요 처음에 눈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게 되죠. 막 번져갑니다. 순식간에 번져가요. 어느 곳에 달라붙고요. 막 기계에도 이런 데도 붙고 벽에도 붙고 막 장판이나 천장 이런 데까지 다 곰팡이가 달라붙고 그것들을 변질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부식시킵니다. 썩게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별벌리 없던 보이지도 않던 곰팡이가 만지는 순간 다 그것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파괴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폐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곰팡이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죄악들을 모두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밖에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죄악이 공동체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고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방치하면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래에 틀고 앉아 있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좁먹는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부분이었겠죠. 작은 거짓말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파괴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변호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이 삶에 자리 잡게 되면 또 다른 죄악들을 막 끌어오게 됩니다. 교만과 음란과 횡령과 사기 등 다양한 삶의 죄악들을 막 삶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거짓말 하나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했으니까 다른 죄악들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작은 죄악을 지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호소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완전히 죄악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살인자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살인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금 괴롭혀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한 번 때려봅니다. 그 반응들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한 명 죽이니까 두 명 죽이는 거 쉽죠. 세 명 죽이는 거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살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파괴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이라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악과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하려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악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로 무장하면서 전술과 전략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의 전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밖으로 모두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오직 정결함과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서의 전투도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세상과의 전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보다 이러한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거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칼과 방패를 쥐는 것을 그것에 더 집중하며 그것을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더불어서요.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거룩함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죄를 자복하고 또한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으라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엘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맞게 표현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어떤 행동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 간의 잘못을 저지른 게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개인 개인으로 분리된 개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들을 연합케 하셨습니다. 한몸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공동체의 연합을 서로 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뜨리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동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짓는 행동 그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봉은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한 낙은에게 한 행동을 임금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을 임금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연합 동일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지은 잘못은 더 나아가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동이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 한 공동체 된 것을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영향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단지 유감이다 라는 그런 표현만으로 단지 미안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려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지었을 때는 단지 유감을 표현하거나 사과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끝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그 죄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다 갚으라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 속죄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어요.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갚도록 하셨고요. 만약 그 피해를 받을 대상이 없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친척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척도 없을 경우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제사장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해보고 없으면 말아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책임감 있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배상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너무나 쉽게 사과해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잘못,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자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히 다 싸움터로 변하고 전쟁터로 변하고 완전히 다 파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정죄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책임질 때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갚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한 그 행동이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죄악을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한몸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아야 됩니다. 다 못 갚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예인 이상민 아시죠? 이상민 아시죠? 그 사람이 10억의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돈을 갚았답니까? 굉장히 소액을 여러 번 갚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정도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액을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갚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고 떼일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구제받고 그것을 끝내버린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정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갚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다 구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거룩은 단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개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거룩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한 개인의 거룩인 제의적인 정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5절부터 10절은 사회적인 거룩, 윤리와 도적적인 정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의적인 정결의 거룩만이 아니라 윤리, 도적적인 정의의 거룩함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은 물론이고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 거룩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을을 추구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과하는 우리들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 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아주 작은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몰아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게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고3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주심과 건강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이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고3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